천황산에서 제약산을 갑니다. 제약산 천황제에 가면 데크 계단길 좋습니다. 눈이 하도 없네. 데크 계단길 끝입니다. 천황제에 도착했습니다. 천황산 정상에서 1km 내려오십니다. 샘물상에서 케이블카 탄 들어갑니다. 제약산까지 1km 제약산 1km 표충사 3.4km 이제 제약산 올라갑니다. 우선 108m가 제약산으로 갑니다. 주안계구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. 주안계구에서 올라오는 길 주암산 거리 제약산 200m 제약산 200m 올라갑니다. 제약산 정상 여기도 줄 많이 썼네. 와 와 왓다 힘들게 왔다. 자 영축지매 영축지매 영축상 정면 영축산 심불산 심불산 제약산 아 심불산 가늘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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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.디.. 가지상.. 저 웅문상.. 가을디.. 베든.. 맥주.. 왠지.. 부엌.. 왠지.. 왠지.. 왠지..